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다 뚫어볼게 연습카트 막는거야? 그리고 러너는 네 형이 할게 네 러너는 뭐에요? 러너는 이제 달리는건데 러너는 형이 할게 알겠습니다 준비 안됐어요 저는 어 이제 알게 될거야 오우 야쓰 지렸죠? 형 이거 맞아요? 어 맞아맞아 지금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뚫어버려 글자야 좀 더 멤버 세게 해줄까? 네 세, 세 멤버 한번 보여주시죠 오우 진짜로? 아 진짜 후회 안해? 이거 지금 끝났는데요 형 5불이 아니고 지금? 어 근데 내가 이겼잖아 어 근데 게임은 내가 이겼어 얘들아 뒤에 포지션 잡아 내가 할게 오케이 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는거냐 잠깐만 야 쉬바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야 존나 해먹네 덩어라 끙끙이 뻥 어 오케이 한번 넘어갔어 하하하하하하 자 시작이야 하하하하 와 이거 뭐야 야 쉬바 이거 하하하하하하 여기 부스터 갖고와 와 와 와 와 와 와 부스터 필수다 이거는 자 글자 화이팅 7분 할 수 있어 야 퀵퀵 반응을 준비해 여러분 내가 갈까 와 저거 뚫어야 되는거 아냐 잠시만 어어 야 그렇지 팀퀵 오졌고 어 어 낸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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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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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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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철벽 방어다이 부스터 무조건 필수다 이거 글자야 네 지금 3분 지난거 알지 네 오케이 와 오케이 와 못올라간다 큰일났다 이거 오게 글자야 에 부들부들거리니 응 못들어 까 못들어 못들어 나도 빠졌어 나도 빠졌어 나를 빠졌어 와 정미나다 미쳤어 와 역시 올스타야 endure 셈파샵 쭈 와우 내가 앞에 가도할게 와우 5도까지 여기가 무시가야? 내 뒤에 있을게 내 따잉 덤벼라 글자 끙끙이 호잉 끙목어 가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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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라 글자 끙끙이 이게 바로 막자 올스타 클라프 글자에 아까 뚫을 수 있다메 어떻게 된거야 뚫겠습니다 응 못가 응 못가 응 못가 응 못가 빰빰빰빰빰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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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와 안 뚫려 안 뚫려 나 따잉 와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막자 올스타중에서 우리방이 진짜 제일 강력해 절대 못뚫어 진짜 와아 글자 어떻게 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주 포기 안하겠다 오케이 그렇지 자 한 번만 더 뚫는데 칩을 입어나봤거든 글자야 누가 알아 희망준거라고 생각은 안하니 희망준거라고 생각은 안하니 아 희망준거라고요 이게 바로 희망주기 캠페인 희망주기 캠페인 나잇 따잉 글자야 1분 남았는데 그쵸 글자야 아 희망주기 캠페인 글자야 1분 남았어 어떻게해 50초 글자야 저기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부터 모으고 있니 희해 깜닷 깜닷 여기 뚫르기 인정해줘요 와 안들어가네 시간이 없어 그치! 그치! 간다! 제발! 하지만 시간이 없어 48 49 50 51 마지막에 못 돌아 50명 나이 타임! 그치! 진짜 아 치고 넘겼어 미안하다 얘들아 한 바깥듀아! 야 불쌍 너 잘하는데? 어 저 6등인데요? 아 저 6등이네? 니 수리도 모르냐? 아니 저 수리도 몰랐어요 아! 슈바룩아! 아 이 새끼 이거 운중운전 슈바룩아 이 새끼 빨리 이거 잡아가세요 형 꼬리는 아까 기다려줄까? 형 꼬리는 하세요 이 새끼들 리타시켜야돼요 아 리타시켜야돼? 알았어 오케이 어 벌써들가요? 아 벌써들가는거 좀 오반데? 아니 들었다라메 어 이게 벌써 들어갔구나 저는 벌써 이거 못 이기면 제가 진짜 카트 삭제하겠어 어? 진짜야? 오케이 형이 너 1등 만들어줄게 빈손은 제가 못하는데? 아냐아냐 형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진짜로 오케이 좋아 와 와 와와와 어 슈밤 어 어 오케이 막고있어 막고있어 천천히와 오케이 천천히가도되요? 오케이 막고있어 언제와? 아 다 막고있어 빨리와 제발 저 가고있어요 제발 좀 막아줘 진짜 아이 진짜 엄청나게 막고있어 진짜로 어 근데 도대체 언제오는거야 와 저기까지 못가요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어 너무 멀다 그거는 니타마 하지마 니타마 하지마 니타마 하지마 어 제발 아아아아아 시발 잠깐만 이거 잠깐만 오오 1초 와 어어 어 도망가게 게임처럼 어 됐다 어 잘하겠다 아우 카생생생 어 그거 카생생 안해줄거 같아요 저 튼거같고 했나요 네 튼거같아 마지막에 그 1초 보고 나갔으니까 이거 삭생 안해줄거 같아요 삭생생 삭생 괜찮을거 같아요 진짜 이거 리얼이에요 let me hear say